인천과 인천의 변방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배드타운의 오명을 걷도록 하겠습니다. 젊은 계양, 변화의 바람, 저 석정규에게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.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일자리센터를 건립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 구도심이 대부분인 우리 계양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 조성을 할 것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계양 꿈나무들을 건강하게 자라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경로당 및 노인 쉼터를 확충하고 어르신들의 삶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. 지역의 명산, 계양산의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